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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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처분 처분 개쓰레기 카드 처분은 진짜 쓸먹다 ㄷㄷ 합축쏟네 Do想 From S.O ажу 으로 무적 즉 2스택 라다불린 반투맹 하니까 잠들깬 느낌은 잠이 들깬 갑오징어 으아아아 1막에서 제일 센 조합이겼다 되게 처분의 힘 항상 지금도 만드는데 안 먹을수도 없고 다행히 아 아 아 아 아 처음은 제일 꿀받는 점은 어지러움을 버린다는 점이지 아, 파격 썼어야 했네 마법 이렇게 보니까 사일런트 왜 이렇게 쓰레기임 사넘약 사상필 컵 기합으로 한방컷 파일드 이펙트 해면 진짜 사일런트가 더 약하지 않을까.. 아 강화하고싶은데 다이얼 약해요 다일런트보다 약한 캐릭터가 있을까 이거 환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눈피 가자 닌자 두루마리는 언제 주죠? 닌닌닌 두두두두 닌닌 아루지 도넛 닌닌 환살 공포 개쎄 진짜 칼질 쓸까? 이것이 나의 칼질이다 매번 방문시 미트 보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상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되냐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빌락날락 빌락날락 뱃독 꼬챙이 에토스키 미트볼 재료가 뭘까 궁금하다 섬탑 애들은 뭘 먹고 사는거지 턱벌레 턱벌레가 좀 음식처럼 생기긴 했지 의외로 채식일지도 궁고기 육식하기 힘든게 목들이 너무 쎄잖아 생각해보니까 버섯도 쎄는데 얘네들은 용쾌 첩탑에서 안굶어죽는구나 진짜 얘네들은 어떻게 여기서 안굶어죽지 이쁘게 월 구독 감사합니다 심장이 팝쏠 이쁘게 월 을 을 날 쓰구 기생충을 먹는다구요? 이건 기생충이 먹는게 아닐까? 무한 리필 어둠이 고기 어둠이를 두 마리만 먹고 기다리며 세 마리 물에 불린 다시마 같은건가 오병이 어둠이 아 아 정상 맞겨넣습니다. 정상 맞겨넣습니다. 아니? 또령의 또상? 카드 쓰레기가 지나네. 아니 유물. 서브는 이제 유통기한 다 됐다. 상격보다 쓸모없다. 제비 이제 필요 없지 않나? 상격보다 쓸모없다. 고개를 쓸거같은데. 일단 드론은 들고 있어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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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헤이 엘리르 썸몬 썸몬보이 보이 팍 오브 워 생각이 갑자기 나는 보이 광기 보이 화니? 평상 쓸까 말까 부장이면 바다익선인가? 근데 지금 강화를 강화빠듯한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형상이야 뭐 두말하면 입아플 정도로 좋은 카드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래도 강화 못하면 아쉽긴한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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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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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watch ou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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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레김 어스 레기 림 아까 수락에서 비타 떨어져서 비를 겁나게 줄었네 곧 딴타는 어떻게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 두렵다. 그의 옷이 붉은 이유도 어쩌면... 불보고 형상 강화해야지. 그의 옷이 붉은 이유도 어쩌면... 그의 옷이 붉은 이유도 어쩌면... 그의 옷이 붉은 이유도... 형상이 조금... 아주 조금... 부으면 안 되네. 어차피 창당 심장에서는 든든할 거니까.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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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다 밑에 박혀 있었던 거는 나쁘지 않네 꼬로 좀 더 주십쇼 달력 아 다 같이 아 다 같이 아 다 같이 아우 뭐가 이렇게 자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멸... 아국이다. 1 공포 있을 땐 딜이 나오는데 공포 빠지면 또 딜을 안 나올 텐데. 암튼 몸만 흘려 달패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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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턴의 방어 도를 영 얻고 다음 턴의 방어 도를 영 얻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크. 푸덕트... 유령의 형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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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살인마 어디갔습니다. 빨리 나오나? 우리 환영살인마 뭐함? 적팀 환영살인마는 탑에서 사는데 그리고 우리는 우리 환영살인마는 탑에서 사는데 우리가 사면 풍악을 울려라 형상 개작이네 그냥 형상 있고 없고 스파이가 아주 그냥 뭐 이 게임이야 이게 타일런트 외래 형상 원툴 캐릭이네 이거 형상 빼면 사일 송류를 얼마나 떨었을까 진짜 형상 없으면 한 5%는 떨어지지 않았을까 한 10% 떨어졌나 형상이 안 나오는 론도 있으니까 그래서 독댁으로 이기신거죠 유령대 유령대 형상진으로 그기신거는 한 10% 예전의 요정도 Örne 음 감사합니다.